야곱이 애설을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이 세일당 애돔틀에 있는 형 애설계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애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애설에게 이른 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애설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청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분예엘에서 실험을 하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사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여 순념소가 20이여 암양이 200이여 순냥이 20이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여 암소가 40이여 황소가 10이여 암나기가 20이여 그 새끼 낙이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애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오 자기 주 애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애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얘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 얻다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나루를 건널 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친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가 이르레도 그가 이르레도 그가 이르레도 그가 이르레도 이르는 그가 이르레도